이번에는 플라이호크의 M1A2 입니다. 앞선 타미아랑 같이 조립해서 같이 도색을 시작할 생각으로 조립을 하고 있구요 부품수가 48대1인 타미아 킷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게트필더가 보통 72대1은 세미 커팅식이나 아니면 고무자로 해서 이렇게 달궈서 붙이는건데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사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게트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조립을 하고 바퀴를 끼우고 다시 바깥쪽 게트필더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애칭으로 된 마스킹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건 조립을 하고 도색을 해야 깔끔하게 조립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조립을 했습니다. 어차피 72대1이라서 웨더링으로 거의 덮어버리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로 애칭은 상당히 싫어하는데 중간에 작업하다 손간접착제도 쏟고 해서 치운다고 혼났네요. 아무래도 이 애칭을 잘 못붙이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도 디테일을 살려줘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꼼꼼하게 열심히 잘 붙였습니다. 다음 조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